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일본의 지진 상황과 전세계의 지진 상황, 특히 오늘 칠레의 지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과거의 지진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정보를 레퍼런스를 말씀드리면서 레퍼런스 인포메이션 히스토리에 중국의 지진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방송이 제가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지진이 오늘 5월 21일 날 지금 민란 따리조 양비 시엔에서 지금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로 굉장히 낮습니다. 충격이 매우 클 겁니다. 6.4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민란 따리조 양비 시엔에서 5.0 역시 오늘입니다. 지금 역시 진원의 깊이가 8km로 굉장히 낮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기도 지금 또 10시 2분에 역시 따리조 양비 시엔 3.8 계속해가지고 양비조 역시 오늘 5.6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10km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도 역시 따리조 양비 시엔 4.2 여기도 역시 같은 지역입니다. 따리조 양비 시엔 4.9 진원의 깊이가 다 낮습니다. 8에서 10입니다. 충격이 좀 꽤 있을 겁니다. 여기도 따리조 양비 시엔 4.5 지금 지진이 따리조 양비 시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지역입니다. 지금 따리조 양비 시엔 역시 또 2.8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21일 오늘 하루에만 벌써 8개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방송을 했을 때 여기 지금 5월 18일에도 제가 그때 방송을 했었죠. 4.2 계속해가지고 지금 3.5월 19일 그리고 역시 5월 19일 4.4 역시 5월 20일 같은 곳입니다. 양비 시엔 따리조 민란 5월 20일 역시 따리조 양비 시엔 5월 19일 3.4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크게 봤을 때 여기 지금 민란도 포함이 됩니다. 5개의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중국의 지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이 계속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은 민란입니다. 민란이고요. 크게 봤을 때 중국의 지진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그 다음에 시장 티벳, 그 다음에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민란, 스추안, 칭하이 5개의 지역이 대표적으로 지금 지진이 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최근에 중국의 지진이 나고 있고 그걸 관련돼서도 전 세계의 지진을 말씀드리면서 칠레의 지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중국의 지진 사항이 좀 심각해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지진의 히스토리 레퍼런스 말씀드리면서 그 추천 영상 한번 올려드릴 때 보시고요. 지금 중국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그 다음에 조선족분들 포함해서요. 특히 유학생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진 사항은 우선은 지켜보시고요. 오늘 이번 주일까지는 일요일까지는 지진 사항을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민란성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왜 중국이 현재 지진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 정부의 중국 기상청에서의 계속되는 그 인포메이션이 지금 분명히 뜨고 있을 겁니다. 계속 보시면서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잠잠해질 수도 있고 우선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우선은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이 현재 굉장히 일본을 위주로 해가지고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리고리 라인이 심각하게 흘러가면서 관련 레퍼런스 히스토리 말씀드리면서 중국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거 있었죠. 추천 영상 봐주시고 우선은 주일까지는 일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